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강다혜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화방송 종합방송 채널 개국식이 지난 3월 13일 더 K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신동화방송과 다잉콘텐츠 컴퍼니 주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신동화방송 종합방송 채널 개국식을 축하하기 위해 정우택 국회의원과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 LRDRGET 글로벌테크 하이투자금융회장 박두호 배우 정광렬과 이문식, 대한민국 국가위기 대응단장 김석훈 정지훈 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신동화방송과 쇼비즈 회장 앙드레정 조보연 아이스월드 골드러시 회장 서울문화예술대 박창식 총장 더원방송 김경훈, 김홍진, 조선영상비전대표 안병천 대우패션그룹 회장, 파인트리 배진홍 대표 등 사회 각층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신동화방송은 기존의 KT올레TV 채널 831번에 CUG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PP방송사였습니다 이번에 종합방송채널 개국식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자체방송 송출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KT올레TV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CG헬로비전, LG유플러스 등 국내 모든 IPTV 방송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국축하행사에는 국내 최고의 대북주자인 임원식과 가수 길검, 라임소다, 버블엑스, 고도 힙밴드 그리고 개그맨 임준혁의 축하공연과 함께 조철희 한복디자이너의 패션쇼 및 에스플라바의 레이저쇼가 곁들어져 국내에서 보기 드문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종합방송채널 개국식의 메인공연인 조철희 한복디자이너의 패션쇼는 우리 옷의 대표 한복디자이너 윤미애와 헤어의 7호 명장 정매자의 전통머리가 어우러져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군자가 테마로 의상의 직접 사군자를 표현하여 신동화방송종합채널 개국에 대한 축하의 뜻으로 사군자 중 매화의 뜻인 끝내 꽃을 피우다의 염원을 담아 특별히 준비되어 이날 참석한 내빈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신동화방송종합방송채널 개국식의 후원은 에코환경일보, 호텔관광레저신문, 한국BBC방송, 검찰 미디어 방송국, 매거진TV, 위너뮤직, 뉴스브라이트, 하이투자금융, LRDR, GET글로벌테크, 동보감, 국제다문화협회가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